신민은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.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이 작심 3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KIB7 뉴스는 포털사이트인 kib7.com과 kib7.ph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에 TV 팟과 유튜브, 트위터, 페이스북 등에서도 KIB7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KIB7이 새로운 뉴스 사이트인 bnt뉴스 필리핀을 오픈했습니다. bnt뉴스는 한경닷컴의 계열사로 한국의 연예계 소식 및 패션, 브랜드 소식 등을 전하는 사이트입니다. bntnews.com.ph에 방문하시면 영어로 서비스되는 bnt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1월 10일 KIB7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. 2011년 1월 17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민경자, 신성함이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